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가고 선선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바디로션의 계절이 돌아왔단 말이죠 향수는 옷에서 나는 냄새거든 내 살냄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항상 제 채취 내 본연의 살냄새인 척하는 그런 은은한 향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바디로션으로 내 살냄새를 꾸미는 편이란 말이죠 왜 같잖아요? 코드백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맡고서 너무 좋다 이거 뭐 어디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갈수록 내가 내 냄새를 맡는 것도 좋아 스웨터나 니트 같은 거 안에서 이렇게 킁킁킁 가면 막 좋은 향기 나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향기로 유명한 바디로션템 제가 준비해봤고요 꼼꼼한 리뷰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딥디크의 플레르드뽀 아 내가 저거 좋다고 얘기는 들어봤어 근데 내가 써보진 않았어 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플레르드뽀은 향수로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플로랄한 머스크 향 너무너무 포근하고 약간 그 악이 막 옷에서 날 것 같은 파우더리한 그런 향 그래서 딥디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향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써본 어떤 로션류 중에서 이 향기 지속력이 진짜 가벼워 이 향기의 지속력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거를 바르고 향이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 플레르드뽀 뿌렸는데 오늘 알 정도로 난 뿌리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진짜 너무 향이 센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굉장히 향이 진하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세타필이나 그런 이제 무향의 바디로션이랑 섞어서 발랐거든요 그래도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지속이 오랫동안 되고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거야 팔에서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서 샤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닦았는데도 팔에서 플레르드뽀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몸에 진짜 이 향이 완전 착붙되나봐 내 몸에 이렇게 입히고 싶다 살 냄새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후회 안 할 것 같아 불리의 랩이나 리켄데코스라는 향인데 사실 불리에서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한 향수 향이 이리드말트예요 그 이리드말트가 불리를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리드말트가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의 진짜 시그니처 향은 이 리켄데코스예요 이 리켄데코스는 어떤 향이냐면은 약간 이끼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린그린한 싱그러운 풀레음 비가 쫙 내린 숲속을 걷는 듯한 그런 향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조금은 진한 우디향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리드말트 같은 그런 바디오일이랑 섞어서 쓸 때 더 조화롭기도 해 오히려 막 나 그런 거 귀찮고 나는 그냥 로션만 편하게 쓰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단독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불리라는 브랜드의 어떤 헤리티지라고 해야 될까? 괜히 시그니처겠어? 그리고 이 불리의 케이스가 사실은 너무 예뻐서 지금은 제가 이거 쓰기 편하게 펌핑으로 바꿔놨지만 원래는 이게 금속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있으면은 화장대에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너무 예쁘단 말이죠 이건 다 쓰면은 디퓨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케이스이기도 해서 제가 선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꼭 이거를 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이 리켄데코스 안 써보신 분들 한 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냥 속이 시원한 아주 대용량으로 가볼게요 이거 비오템의 오비타미네라는 김새롬씨 바디로션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봄 여름에 특히나 쓰기 좋은 약간 시트러스 계열인데 원래는 통이 노란색이었어요 그 노란색에서 느껴지는 레몬, 오렌지 그런 시트러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뻔한 시트러스가 아니고 오렌지라고 치면은 오렌지의 껍질에서 나는 약간은 쌉싸름한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어디선가 고급스러움이 끝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평범한 오렌지 어? 어? 음 약간 이런 느낌? 다만 제형이 가벼운 편이에요 가을이나 겨울에 바를 때는 좀 오이를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안 써보신 분들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 향이야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너무 유명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애들과 결을 나란히 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만 단지잖아요 이렇게 단지로 된 걸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 제가 이거 옛날부터 이거를 진짜 수십 통을 썼을 거야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얘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알갱이가 벌꿀 성분이 들어있는 알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톡톡 터지면서 조금 더 그런 보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디크림이에요 얘는 로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가장 이제 가을 겨울에 쓰기에도 좋고 이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그야말로 녹차 그리고 얘도 머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티이면서 플러스 약간의 플로라한 그런 향이 있고 마지막에 머스크로 포근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인데 이 그린티 특유의 뭔가 또 얘도 푸릇푸릇한 그런 향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늘 소개하는 향 중에 가장 호불호가 없으면서 여자분들이 그냥 누구나 무난하게 그냥 퍽퍽퍽퍽 바를 수 있는 그리고 뭐 보습감도 너무 말해 뭐해 그냥 가을 겨울에 바디크림 다 떨어져서 사야 되는데 할 때는 이게 제일 그냥 추천하기에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얘가 여기 소개하기엔 조금 망설였는데 갖고 와봤습니다 아직 혹시라도 안 써본 분들이 있다면 한번 트라이 트라이 이제 또 향수계의 강자 르라보가 나왔습니다 어나더 13 아시죠? 이 르라보 뒤에 이 숫자가 몇 개의 향료를 섞었느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13가지 향료가 들어간 바디로션인데 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디 머스크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우디하다? 이걸로 표현하기엔 조금 부족한 얘만의 르라보만의 뭔가 약간 킥이 있거든요 음! 딱 맡았을 때 르라보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호불호가 살짝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게 차가우면서 쇠맛나는 병원 냄새가 난다 그 향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얘는 있어요 플로럴 싫고 약간은 그런 좀 시원한 뭐 그런 우디한 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다들 호지 극호지 극호 향수를 처음부터 블라인드로 사기에는 가격대도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바디 제품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그 향이 좀 써보니까 나랑 맞더라 하시면 향수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지 얘가 만약에 호불호가 조금 그리고 가격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떠실지 논픽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많은 향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얘가 아마 한 2위 3위는 들걸? 푸릇푸릇한 우디한 향인데 머스크의 약간의 달콤한 그런 마무리감이 굉장히 강해서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다가 나중에 딱 맡으면 응? 얘가 처음에 무슨 향이었지 싶은 약간 그 머스크가 거의 많이 존재감이 조금 세서 그게 거의 많이 남고 우디는 조금 금방 날아가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 탑노트의 그런 어떤 우디한 향이랑 머스크의 그 조화가 굉장히 이게 조금 호불호가 덜하고 확실히 대중적인 그런 향인 것 같아 그래서 가격대도 얘는 중에서 가장 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가을 겨울에 특히나 조금 호불호가 없이 쓰실 수 있는 향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좋아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바이레도 제품인데 불랑시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살냄새 호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리고 제가 두 통이나 썼던 제품 근데 제가 그 불랑시를 다 쓰고 지금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을 다 갖다 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친구한테 빌려왔어 대중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이 어떻게 보면 비누 향이잖아요 비누 향의 정석이라고 하면 바이레도 불랑시일 거야 아마 비누 향인데 내 몸에서 나야지 내 살이 아주 그냥 착붙해서 살 냄새로 나야죠 뭔가 포근하면서 지금 막 씻고 나온 듯한 그런 깨끗한 비 향으로 이만한 게 없거든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용량도 좀 적고 쓰다보면 금방 다 써가지고 좀 별로야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이 바이레도 선물을 한 번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바이레도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선물 뜯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크기가 작고 좀 초라해 이 케이스가 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 사장님이 뭔가 이런 되게 깨끗하고 다른 어떤 그 막 가타부타 막 쓰잘데기 없는 거를 되게 싫어한대 무조건 그 향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걸 원해서 그 향수 케이스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런 거를 선호하셔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짜서 쓰는 되게 불편한 타입인데 이 펌핑기 또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썼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고 제형 자체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어서 얘도 이거랑 비슷해 어떻게 보면 좀 섞어서 쓰시는 게 좋고 비교하자면 오히려 딥디크가 더 보습이 오래가 얘는 보습력도 좀 떨어져 너무 유명타입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록시땅 이거 시어버터 리치로션인데 록시땅의 제품력을 너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살냄새? 이것만한 게 또 없거든요 뭐 나만의 그런 유니크한 향은 아니지만 바디에 이렇게 부담없이 발랐을 때 전체적으로 그 베이비 파우더의 그런 향기 정말 깨끗하고 뭔가 순수한 그런 향이 확 나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뭔가 무슨 인위적인 그런 향이 아니라 정말 내 본연의 살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향이거든요 그리고 보습력 말해 뭐해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이제는 막 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에 질려버린 거지 어 나 거기서 다 써봤어 다 알아 안 쓸래 또 쓰기 너무 지겨워 약간 우리 그 마음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살냄새의 원래 원조 강자는 얘라는 걸 마지막 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의 배 짜잔 360ml거든요 꽤나 용량도 있고 이게 유리병이라서 되게 무거워요 로에베에서 이 향수 로션 디퓨저 요런 라인을 런칭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케이스가 되게 예쁘잖아요 친구 생일일 때 몇 번 선물을 해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토마토 바질 향이 있어요 또 받은 친구한테 어땠어 이랬더니 어 정말 말 그대로 토마토 바질 향이 나서 약간 파스타 소스 바르는 거 같아 약간 이런 피드백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반대로 제가 이거를 또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야 친구가 그걸 쓰고 좋아서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 같아 벽 타고 올라가는 그 덩고를 아이비라고 하잖아요 풀래음? 푸릇푸릇한 그런 우디한 향을 기대하면서 얘를 이제 받은 건데 얘를 막상 딱 받아서 써보니까 얘는 일단 제형은 리치한 편이어서 가을 겨울에 쓰기에 촉촉한 편이에요 근데 이 향이요 이게 아이비 향이 맞나? 아니 우디하고 뭐 이런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단 거예요 이게 향이 진짜 달아요 미국에서 되게 저렴하게 많이 파는 바디 제품 가게 딱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냄새 있죠? 콱! 무슨 뭔가 플로럴한 그런 냄새 그냥 냅다 확 나는 거 약간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특색도 딱히 없으면서 아무튼 그냥 되게 불호야 이거 안 써보신 분들 너무 많을 거 같아갖고 후기도 진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그거 좀 해봐야겠다 요즘에 흑백요리사에 꽂혀있잖아 아 저는 무조건 다 알죠? 탕후루 냄새가 나 지금 뭐야 지금 바른 거예요? 어? 아 르라보? 탈락입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이거 테스트하면서 여기 너무 많이 발라놔가지고 향이 다 섞여서 처음에 이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 어? 추천을 해드린다면 선물용으로는 이거 불 케이스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선물 받았을 때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는데 조금 저렴한 가격대 선물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물기에 강자가 아무래도 이 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세트로도 바디워시랑 세트로도 많이 하고 이거 하나로도 이렇게 괜찮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저렴이 버전 선물 이거 약간 고렴이 버전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야말로 살냄새처럼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딥디크 정말 포분하고 머스크한 그리고 향이 정말 지속력이 오래간다 그리고 호불호 없는 향기 저는 단연코 이거 두 개를 뽑고 싶은데 이거는 봄 여름용 이거는 가을 겨울용 그리고 약간은 나는 조금 분위기 있고 남들 다 하는 그런 너무 유명한 향 싫고 나만의 향 그런 살냄새를 좀 갖고 싶다 르라보 이렇게 바디로션 제가 즐겨 쓰는 것들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촉촉함도 유지하면서 나만의 향기 간직하셔가지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응조리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